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예금거래 이게 과연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국세청이 증여세로 가지고 가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배우자 간의 예금거래 그거를 증여로 보고 마치 불로소득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금 증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깜짝없이 증여인가 증여추정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말 못하고 아닌데요 이러면 증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인정하시고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사례를 한 4개 들어볼게요. 여기 남편이죠. 처가 있어요. 이 처가 부동산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팔았어요. 매수인한테 파니까 이 돈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를 냈는데 이분이 처가 이 사람이 양도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나중에 체납자여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 중에 일부가 이렇게 갔더라 이거예요. 이게 7천만 원 갔더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는 중애네. 처가 남편한테 가는 거. 이거는 배우자 간의 양도. 이거는 증여추정을 하겠다. 상정법 44조. 44조. 이거 해가지고 증여추정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 증여추정. 저는 제가 만일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저는 이 증여추정 규정을 이거 삭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세관측은요. 지금은요. 고권으로서 AI를 도입할 정도로 모든 자료가 시스템에 다 갇혀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전환시키냐. 납세자한테 전환시키면 네가 입증해봐. 해가지고 그건 내가 못 믿겠어. 믿을 수 없어. 신빙성 없어. 이렇게 해놓고 증여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슨 주장을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문 쓰거나 판결문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실력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데는 선진세정이잖아요. 전산세정을 외국에다 팔아먹어요. 수출을 한다고요. 수출을 하는 그 정도의 막강한 정보력과 뭔가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세자한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뭐 하면 그거는 다 증여다. 증여추정이다. 그리고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취득을 했다. 자식이 뭐를 취득했다. 그러면 부모가 돈 줬겠네 하면서 취득자금도 증여추정을 하겠다. 양도도 증여추정. 45조 취득자금도 증여추정. 취득이나 양도나 다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직계존비서끼리 동결이 하지마.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7천만 원 갔네요.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들은 국세청은 증여를 봐버려요. 증여를 보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 돈이 증여가 아니고 소비대차다 소비대차. 왜 남편이 차한테 돈 빌려준 게 있다. 그러니까 받았다. 변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걸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증여가 맞네 하면서. 왜냐하면 처가 이 7천만 원을 보낼 때 7천만 원을 계좌로 한 번에 보내지 않고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이렇게 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나눠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친구, 이렇게 이 속에 친구가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 돈 3천만 원 넣어주고 친구야 친구야 우리 남편한테 3천만 원 좀 넣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의 꼬리표를 떼려고 하는 그 흔적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 양도소득세 어차피 나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 처가 돈을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7천만 원에 대해서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행위다.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이 과액 반해를 남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인데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일은 7천만 원 정도 이런 거는 사회 행위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매각 대금을 이 매각 대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장은 아니어도 또 다른 주장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더 들어보면요.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고 처가 있어요. 남편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한테 팔아요. 팔하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돈 10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한테 돈 10억을 싸줘요. 그러면 처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 하면 보험사에다가 넣어가지고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매달 얼마씩을 이제 타 쓰는 거죠. 200에서 300만 원씩 타서 쓰고 이렇게 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험금이 나중에 이제 환급이 돼요. 이렇게 보험이 해지돼가지고 환급이 되면은 이 돈이 이제 한 13억이 됐다. 그러면 이 13억을 남편하고 처 공동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고 일부 금액은 남편한테 이렇게 다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돈이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되더라. 이렇게 되고 남편은 평소에 생활비적으로 220에서 350만 원씩 계속 주고 그리고 처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혼인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국세청이 또 이거를 보고 아하 이거 또 잡았네 또 잡았네 하면서 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증여세 이렇게 부른 거예요. 화초장 화초장 하듯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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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라 해요. 배우자가 내 예금 거래만 보면 막 증여세 실증 낼 수 있다고 그런데 생각으로 봐봅시다.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외국은 부부가 확실한 별산제래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어떻게 쓰느냐 공동명의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야죠. 거기서 이제 인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별산이니까 각자 자기 명의의 어카운트를 가져가지고 자기 쓸 거 자기가 쓴다 이거예요. 자기 계좌에서 빼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부부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하면 네 계좌가 내 계좌. 저 당신의 계좌가 내 계좌. 내 계좌가 당신 계좌.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이렇게 입금해 주는 애가 거의 없다. 아내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오래서부터 부부 일심동체라고 배웠기 때문에 실상 법률은 부부 별산이어도 부부 일심동체로 움직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의 이 집이 이 처가 이제 나중에 증여세를 때리니까 이 집은 2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재산 형성하는데 내가 기여를 한 거다. 2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내가 명의신탁한 거다. 부동산 명의신탁이고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2분의 1 부분은 내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억 받는 거 최소 5억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명의신탁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거의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신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느냐 이거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필요성 부분에서 약해요. 그냥 내가 가정생활에 4조의 공이 있었으니까 2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명의신탁했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안 통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증여세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증여세를 안 받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부부가 열심 동치고 봐라. 이 돈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게 전부 다 생활비로 우리가 다 이렇게 쓴 거다. 이런 돈들이 다 생활비다. 생활비고 그리고 이 10억 온 거는 내가 남편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보험금 넣어가지고 위탁관리한 거 아니냐. 재산을 여자가 하지 가정주부가 하지 남자가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내를 믿고 아내한테 돈 주면 아내가 그거를 우선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가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모으는 이렇게 알뜰살뜰 모았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공동명의로 또 연말 말년을 위해서 보험 넣고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있는 거는 이쪽에 남편한테 또 주고 남편이 쓰라고 하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남편은 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돈 주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별산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오케이 증여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증여가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죠. 이렇게 아내가 무조건 이 입금됐다는 그 자체로 증여 추정이 되는 게 아니다. 추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남편이 저한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일단은 생활비를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생활비 가정주부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정주부가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일일이 내가 가가지고 은행일 보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아내한테 아내 명예에다 계좌할 돈 내 돈이 내 돈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빼서 이렇게 불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자한테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항시하는 애분들이 하는 말이 남자가 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불리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가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돈 줘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게 경험칙상 맞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은 그러니까 증여 추정이 아니다 증여 추정이 되려면 일단은 뭔가가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경험칙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아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특단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은 납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험칙상 어떻게 됩니까 예금 입금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반례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대법원 판례의 혜택을 본 겁니다 그런데 북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도요 애교 같은 것도 안 고쳐요 그래서 애교를 좀 고쳐라 그런데 그때 저 있을 때는 그 말을 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다섯 번 고쳐야 된다 다섯 번 고쳐야 애교를 고친다 이거예요 집적이 다섯 번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심리 불세경 기간 말고 대법원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 그 판결문이 나오기까지가 다섯 개를 나오려면 몇십 년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애교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나가면은 판례에 따랐습니다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세청이 애교를 따라야지 왜 판례를 따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계리가 되어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사법부에서도 판사들이 뭐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국세청 패소하는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도 자기 집안일도 어떻게 되면요 막상 겪으면은 뭐를 세무공무원한테 알아서 잘 보여 가지고 뭐를 해결하는 게 그게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조언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저도 연수원에서 세법이 법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법이 법이 아니고 그냥 로비해 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 잘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뒤에서 그냥 통 쳐 가지고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제 세법에 대해서 법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법리가 정해지면은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물론 이제 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렇죠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불신할 수가 있죠 저거 뭔가가 용서 가지고 뭔가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노비받아 가지고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 8년 만큼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이 있어요 회계사예요 처가 있어요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의 근로소득의 82%를 항시 쪽으로 보내요 그 돈이 13억이나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27억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가예요 이 13억을 보내서 저는 어디다 쓰느냐 첫째 금융 투자하는 데 펀드 가입하는 데 써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부동산 사는 데 쓴단 말입니다 부동산 사는 데 그런데 이 명의는 처 명의로 해요 처 명의로 하고 이것도 금융 투자하자 다 처 명의로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어떻게 됩니까 어허허 이거 봐라 이거 13억 이거 중여야 중여 중여 추정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쪽에서 해야 될 주장이 뭐가 있겠느냐 증여라고 하니까 바로 이게 이 대부분 이 학업심은요 학업심은 맞네 증여 맞네 했는데 대부분에서 이 증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부분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뒤로 아까 그 판례도 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학업심에서도 막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남편이 처한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맡겨놓은 거다 맡겨놓은 거고 처는 남편이 왜 돈을 좀 운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내가 그러면 처가 운영하지 남편이 운영하냐 남편이 일일이 밖에서 돈 벌기 바쁘지 근데 그거 학업심은 그건 뭐 신빙성 없다 믿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나한테 저한테 증여할 의사가 있어야 증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완전 포괄주의에 의해가지고 증여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금채권자가 물론 예금채권자는 처가 되는데 예금채권자가 나라고 해가지고 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편한테 돈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거는 실질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실질이 증여로 받은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이렇게 불린다 이거예요 불려가지고 물론 내 명의로 했지만 첫 명의로 했지만은 어차피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부부 혼인 중에 같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재산들 아니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 말년을 쓰고 자식들 키우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고 내가 우리가 완전히 내 투교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실명법상 그 명의자로 돼 있으면 첫 명의자로 돼 있으면 그 이쪽에 있는 계좌의 이 돈은 다 척거다 그게 금융실명법이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 계좌의 이 13억의 법률상 지배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남편 돈이라 하지만 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13억의 소유자는 당신 거고 그런데 그 원처는 남편한테 왔으니까 증여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처분청이 자꾸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세무조사 도중에 이 돈을 이렇게 보냈어요 다시 아니 봐라 내가 이게 다시 보냈으니까 증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 세무조사 도중에 왜 보냈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를 만들어내서 화살표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가 이게 판결문 보면서 이 피고가 지도하에 피고 지도하에 세무조사 도중에 피고 지도하에 이거를 이렇게 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판결문에 나는 그래서 느낌은 오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느낌은 오는데 더 이상 내가 모르고 그 이상은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세무조사 당하면서 고통 좀 겪었구나 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괜찮다 봐라 이 재산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을 한 경우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의 증여를 과세하지 않느냐 과세는 안 한다 그러면 혼인 중에는 왜 같이 재산 분할 공동의 재산을 형성했기에 2분의 1 정도는 각자 이렇게 부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은 안 했지만 2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증여로 하는 거는 증여로 해버리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 원래는 내 몫 아니냐 내 몫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내 몫이니까 증여 공제 증여에서 때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 버리냐면은 아 원래가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가 맞으니까 첫 명의로 있는 거는 첫 건데 남편한테 왔으니까 일단은 추정을 하지 않느냐 추정을 하지만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그 재산 중에 일정 지분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증여세 공제를 증여 공제를 6억 해 주지 않느냐 이 6억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증여 공제 해 줬으니까 나머지 이거를 벗어난 부분은 증여가 맞다 또 이런 식으로 학업심이 친절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기각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천은 아니 남편을 대신 해 가지고 남편 급여를 내가 관리하고 재산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고 부동산 사고 펀드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불려졌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증여로 하면은 그러면 외국같이 계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니 건 니 돈은 니 돈 내 돈은 내 돈 그리고 공동생활비 하는 거는 공동 명의 계좌에서만 나오는 걸로만 하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궤도를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혼인할 때 절대 부부 일심동체로 살지 말고 부부별산제로 살아라 계좌도 각자 가지고 돈도 각자 써라 생활비도 각자 자기 계좌에서 쓰고 혹여나 모르니까 공동 명의 계좌로 해서 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경험칙이 안 맞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되느냐 맞다 그 말 맞다 이거예요 대법원이 무슨 소리하고 있냐 서로가 공동생활 하는데 공동생활 하는데 편의를 편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한테 아내한테 맡겨 가지고 경제 예금 계좌 금융 관리를 맡기는 거는 서로가 믿음 하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동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누구 직원 통해 가지고 비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3자 통해 가지고 예금 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못 갈 시간에는 아내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비 가족의 생활비는 누구도 해서 나와요 남편한테 나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버는 사람한테 나와죠 가정주부한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재산을 불려야 되잖아요 재산을 불려야 재산을 불려야 되니까 남편 돈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아내가 불리는 거 그게 살림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편 돈이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남편 돈이 이쪽에서 무조건 왔다 해 가지고 증여 추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추정 이거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과세관적 너희들이 이게 공동생활 편의도 아니고요 생활비 그것도 아니고요 재산 불리는 이것도 아닙니다 다 일시적으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3억 줘 놓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를 했습니다 아 라는 식의 별도 그런 경험측을 깨이는 그런 요건 사실을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구제가 된 거죠 증여로 안 봐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요 1심 2심 다 졌는데도 3심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파괴 한 송을 받은 거거든요 저도 국제청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1, 2심 다 져 가지고 온 거 저한테 대법원에서 왔는데 세무사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막 그거 아 이거 100% 이긴다고 이러다가 2심까지 지고 나니까 그거 100% 지니까 어디 가서 맡기지 마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식구고 했는데 결국 이제 파괴 한 송을 받았죠 파괴 한 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법리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그래도 그 대법원이 그거를 걸러 주는 그 역할은 확실히 하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이 몇 프로인지도 모른대요 뭐 저도 모르겠고 90%라는 사람이 있고 70% 그러니까 심리 자체를 안 해버려요 1, 2심에서 그 정도 되어버렸으면 대법원 가봐야 의미도 없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구제가 되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이게 이게 얘가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10년이잖아요 10년 이내에 이 증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인이 망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증여로 잡아 버리는 거예요 증여로 잡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신구한 것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매기고 증여세 매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속 재산에다가 가산해 가지고 상속세 매기고 그러죠 이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이제 기납부세 공제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금이 갔으니까 예금이 갔으니까 예금이 갔으니까 예금이 갔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애기도 이분들도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재산 불렸다 재산 불리는데 이렇게 내가 썼다 처가 처가 썼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내가 생활비 썼고 가족들 챙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 또 판례가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 아니다 증여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도 까주고 감액 해주고 증여세 또는 아예 위법하고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판례가 어 맞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서 배우자 간의 예금 거래만 있으면 무조건 잡거든요 증여로 막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그 세무 공무원 조사 공무원이 있어요 막 저도 이렇게 겪어 봤더니 알고 친구 안 했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대부터 팍 이렇게 누구한테 그냥 막 위아라도 없이 그냥 막 내리 쏘고 막 뭔가 희열감 느낀 것처럼 뭘 적출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상당히 흐르게 한다 이런 법리적인 훈련들이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 이거 무조건 잡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함부로 배우자 간의 예금 거래 이런 거를 증여로 하겠다 하는 거 왜곡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 배우자는 일심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아예 없애야 된다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입니다 배우자끼리는 그게 어떻게 해서 쓰든지 말든지 그게 혼인 도중에 이렇게 형성되는 공동으로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증여를 잡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에서 이 상속 과정에서 이 10년 치 거를 15년이죠 15년 15년 동안 떠들어 보는 거예요 떠들어 보니까 그 15년 동안에 얼마나 이 예금 거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특히 이 망인이 은행 거래를 좋아해 가지고 천은 경제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여기 천 명의로 이렇게 돈 넣었다가 뺐다가 돈 넣었다가 뺐다가 뺐다가 이거를 이제 은행 사람들이 아 천 명의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아내 명의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상품 드시고 이 상품 드시고 이게 만기가 되면 또 이 상품에다 넣으세요 이 상품에다 넣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천 명의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그런데 이 천은 실상 사망 시점까지는 이걸 몰라요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무조건 이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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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 억울하면 불복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요 좀 더 불복 하십시오 좀 더 이렇게 해서 부부 열심 동찬데 무슨 놈이 이게 예금 거래가 같다고 해 가지고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증여 추정이 아니고 과세 관청이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봐라 그게 대범 판례다 라는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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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